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특별히 안식일 교단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살펴보시고, 오늘날 저희가 안식일 교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LNG와인 여사는 안식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안식일 교단은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8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망의 기초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속임수는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우리들 각자가 그것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그것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와 같은 함정에 빠져 정복되고 말 것이다. 화인 여사가 여기에서 소망의 기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교회의 반석, 너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라고 불러주셨는데, 이 요나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나의 아들이 되는 표는 삼낮삼밤 땅 속에서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안식일 교단이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 비둘기의 표적, 삼낮삼밤 땅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 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시급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기초, 우리는 소망의 기초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요나의 아들 베드로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보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엘렌지 화인 여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소망의 기초를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는 남성명사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여성명사인데 많은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를 이름을 지을 때는 당연히 베드로가 남자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다 라고 말할 때는 남성명사죠 당연히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 이 반석은 여성명사입니다. 그것은 교회,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요나의 아들 너가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여성명사를 쓴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은 코너스톤, 모퉁이 똘로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고 그 기초 위에 이제 성벽과 거리가 건축이 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너의 이름은 베드로야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의 기초,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어 있는 무덤의 비밀은 삼낱삼밤 땅 속에서를 깨달을 때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요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삼낱삼밤 땅 속에서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은 라우디게아 교회 상태, 소경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소경은 안약이 필요하죠. 안약. 그런데 이 안약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 그런데 이 등불을 엘리야,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교단이 소경 상태 가운데 있는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등불 기별을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별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아가서 1장 15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 너의 눈이 요나와 같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눈이 온 몸을 밝히 비치는 등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 가운데 있는 안식일 교회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기별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데 엘리야의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곧게 만들어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께서 엘렌지 화인 여사의 글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엘렌지 화인 여사의 권면을 마음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백성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가장 강력한 증언은 예수께서 가라사대이다. 화인 자매를 찾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을 찾도록 하라. 가료법은 기별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 증언 5권에는 만약에 나의 글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들을 거절하라. 라고 화인 여사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화인 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놀라운 업적을 남겨놨는데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시면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시고 심지어 선지자 엘렌지 화인 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엘렌지 화인 여사도 역시 실수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욕기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그리고 그분의 종들에 대해서도 역시 믿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어리석다고 하신다. 욕기서 4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가장 확고한 진리의 토대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밖에 없습니다. 화인 여사가 기록해 놓은 걸 잘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자비의 기별자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요한이죠.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화인 여사의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자비의 기별자가 필요하다. 엘리야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굶주려 있다. 안식일 교회도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대해 눈을 감아버릴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진리인 것으로 당연시 여겨져 왔던 어떤 교리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가르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기미한 태도를 갖고 힘써서 자아를 추방하며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자.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삼밤 땅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죠. 안식일 교단이 지금 처해 있는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메시지, 주의의 길을 곧게 알아가 아주 아주 시급한 중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흔들림에 대해서 예언해 놨는데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와서 알곡들, 가라지들을 완벽하게 갈라낸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게 예언되어 있죠. 그런데 교회의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겉면으로 말미암아 온다. 참된 증인은 예수님밖에 없죠. 게시록 3장 14절에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인자의 징조를 주셨는데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엄숙한 증거가 전적으로 무시당하거나 가볍게 평가되고 있다. 이 증거는 깊은 회계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순종하여 자신을 순결하게 할 것이다. 이 순결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요나. 거기에서 이 순결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순결과 지혜의 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순결과 지혜의 표죠. 순결. 비둘기와 같은 순결. 요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42절에 보면 요나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솔로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면서 삼낮삼밤 땅속에서는 순결과 지혜의 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인 여사가 보금교육자 475페이지에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누군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놨는데 엘리야의 사명은 무엇인가? 거스리는 자를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니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사도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나라도 반석에서 떼어낸 돌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삼밤을 지내리라. 이것은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인데 게시록 22장 2절에 가면 생수가 정가운데로 흐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가운데. 그래서 이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건데 게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보좌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요한이 곧 요나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또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이기도 하고 요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역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게시록에 있는 말씀 생명수는 가운데로 흐른다. 수요일 십자가 일요일 부활 진리. 이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과 같이 오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마태복음에 보면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적과 같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와가지고 심판을 다 끝낸다. 라고 하는 뜻인데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아직 얻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아직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이 영광을 무지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이 무지개는 비오는 날의 무지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활을 뜻하죠. 그런데 이 활에서 쏘는 것이 화살인데 이 화살이 바로 수요의 십자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있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족과 같이 너희에게 올 수 없다. 라고 말할 때 이 어두움이 베드로호소에 가니까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요한은 엘리야죠.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엘리야의 메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저희가 등불을 발견하기 때문에 예언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새벽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 도족과 같이 올 수가 없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아마도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22년도 이때가 명절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2022년도가 이게 명절 마지막 날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깨닫는다면 참 좋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은 영생의 길이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입니다. 자 근데 구속의 기념일은 큰 안식일인데 여기 큰 자가 왜 붙었을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면 그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일은 그냥 안식일인데 구속의 기념일은 큰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창조의 기념일은 토요일 안식일인데 이 토요일 안식일은 창조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요일 안식일은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구속의 기념일인 큰 안식일은 동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소 그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 앞에 와서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6월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기념일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아비벌 15일 이게 큰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정하신 구속의 기념일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토요일 안식일은 그냥 동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비벌 15일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2사야서 66장 23절에 보면 매월삭과 매안식일에 모든 현륙이 내 앞에 이르려 경배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는 것은 바로 이 큰 안식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벌 15일이 이마의 인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는 안식일 그리고 구속은 큰 안식일 그래서 지금 사랑을 굳이 비교하자면 피울림이 없은 즉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창조사건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가장 큰 사랑 자기 희생적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바로 큰 안식일 아비벌 15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5일은 하나님의 인인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약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은 아비벌 15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한 주간에 목요일이었고 그거는 주간 안식일이 아니고 열례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돌아가신 걸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지금 이 도표가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보면 아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전쟁할세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전쟁은 잔의 전쟁입니다. 잔의 전쟁.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느냐 귀신의 잔을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게시록에 가니까 음녀가 만들어 놓은 석근잔이 있습니다. 석근잔. 이 석근잔 앞에 알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를 붙이게 되면 그 단어의 뜻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만들어 놓은 석근잔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알파를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마셨던 잔 삼낮 삼밤 땅 속에서를 저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느냐 아니면 주님의 처소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들을 멸망시키든지 구원하시든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마셔야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때, 두때, 반때의 잔을 마셔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리를 깨달아야 저희가 순결한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화면인데요. 초기문지 8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인 여사가 게시 가운데서 어떤 기차를 봤어요. 근데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기차의 차장은 사단이다 라고 천사가 알려주었다.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나에게 반대편을 보라고 하였다.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보았다. 자, 그리고 이제 13페이지에 가면 나는 곧고 좁은 길을 보았다. 자, 그래서 곧고 좁은 길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인데 그것이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길을 통과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곧고 좁은 길이 되겠습니다.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 서기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의 증거 지금은 세상 끝이 되었기 때문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있는데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 속에서 지내리라 이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 교단은 말 그대로 전멸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에이 설마 안식일 교단이 전멸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출애급 사건 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출애급 했던 모든 장정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 다 죽었습니다. 200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딱 두 명이 물론 어린아이들은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마지막 결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교단은 가슴을 찢고 인자의 징조 인자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살피고 용기 있게 주님의 편에 서게 되는 안식일 교단의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844년 재림운동 때에도 교단의 지도자들은 다 뒤로 물러가고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재림운동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 때에는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평신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앞장서야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악한 때이기 때문에 심지어 평신도들 조차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저희가 스스로 열심을 내서 일어나서 주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기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